어떻게, 문혁이 이제 거의 다 흘러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뭔지 아시나요? 그거 오리인가요? 친환경 농법 아, 오리오리 네, 이제 오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살아있어요? 20마리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어요 저기 보이는 집이 오리집이거든요 오리가 출근을 해서 해충을 잡아먹고 저녁에 퇴근하는 네, 집이어서 저 집에서 데리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럼 나눠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출발! 출발! 자, 이리 가 저쪽, 저쪽, 저쪽 아니, 근데 여기까지 많이 셀 텐데 고기가 꽤 됐어 어, 오리가 여기까지 오나? 오리가 오리가 머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다 빠지지 오리가 여기까지 오나? 웅인이가 갔잖아요 그럴까요? 오리도 웅인이 말은 들어요 저쪽은 유진이 가는데 저쪽은 또 누져 저쪽은 이상가족 오리 된다고 오리도 유진을 알아보나요? 알아오죠 아, 그럼 오리 맞을 준비를 해야 되네? 그렇죠? 오리 어떻게 맞아야 되나? 네 명이 여기서 다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만들고 그렇지 그렇지 저쪽에서 먼저 오면 네 명이 막아서 이렇게 잡고 오케이, 우리는 뭐 양쪽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는 게 위치만 선정해주면요 네 정환이가 발로 정확하게 그 위치를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킹이 좋은 선수거든요 킹이 좋은 선수라 이렇게 차면 되죠 그래도 보낼 수 있습니다 직궁보다 작기 때문에 네 네 네 한쪽으로 정확히 가려줘야 됩니다 잘하겠다 오리는 오른쪽이요? 안 갇히게 네 안 갇히게 장악하게 될 수 있죠 발바닥을 살짝 차서 들어 떨어지니까 가보자 아 여기는 후형아랑 찬영이가 있어서 아빠가 별로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오리 10마리니까 후형아 5마리 찬영이가 5마리 그리고 아빠는 아빠는 둘을 이렇게 몰아서 오면 되겠다 어? 여기 있네 어떻게 몰고 나올 거야? 어? 그러게 들어가서 네 들어가면 애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 오 야는 그냥 물을 아니면하면서 너를 열어 놓으라 그렇지 열어놓고 나와 IT 나와봐 찬영아 열쟐놓고 후형아가 더 뒤로가다 더 뒤로가서 오 이제 이렇게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원 오, 임찬이 형. 그렇지, 그렇지. 예보네, 가자. 오, 그렇지. 그렇지. 무시하는데? 됐어. 됐어, 됐어. 오, 됐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오, 됐다. 형님, 형님.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걸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아, 임시키. 아, 일단 너희들은. 아이씨. 아이씨. 저쪽으로 왔다. 그걸로 왔는데?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오, 오, 오. 아이씨.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야. 밑에서. 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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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올라갈 수 있나? 저기로 가야 되나? 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저쪽. 저쪽으로 몰아. 바라바. 자, 저쪽으로 이제. 몰.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아, 여러분 못 내려오게. 여기 옆을, 옆을 막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형이 옆을 막고, 계속. 그래, 몰아.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못 내려가잖아요. 오, 씨. 오, 씨. 이쪽으로 가는데? 바라바. 야, 일단 가. 가라고 해. 우리 둘이 그냥 다 맞자. 찬영아, 이렇게 하니까 잘 간다. 찬영아. 너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잘 가네. 그러네, 그러네. 안 돼, 안 돼. 옆에서도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야, 길이 왜 이렇게 멀어 보이냐, 저기가. 잘하고 있어. 됐다. 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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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 우리 성공한 거야. 우리 성공한 거야. 네, 네, 네. 우리 성공한 거야.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됐어. 이제 질을 꾸기 성공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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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arias. 뒤 Valerie. henan. 두려워. 얘들아. 왜 이렇게 떠나 버리자. 오이. 호드가 여 há Flor. иях. 애들 뛴다. 오리 뛴다 뛴다. 그 sak mana? 자란ria 시절로 따라явonne.